청주 상당 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후 처형집에서 지내던 아내 B씨와 화해를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